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반복문을 이용해서 우리 애플리케이션을 개선하는 작업을 하면 좋겠습니다만 배열이라는 걸 먼저 배우고 갈 거예요 속았죠? 바로 하면 좋겠지만 배열이라는 것이 필요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릴 건데요 지금부터 우리가 살펴볼 배열이라고 하는 주제는 이 반복문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문법적으로는 두 개는 별개지만 이 두 가지를 별개로 배우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배열이라는 걸 살펴볼 건데요 배열을 살펴보기 전에 이 배열이라는 것과 우리 현실에서의 우리 일상과의 어떤 유사성이 있어서 제가 조금 말씀해 드리고 출발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집을 샀어요 그러면 처음에는 일단은 집만 있어도 되겠죠 그리고 집에 여러 가지 물건들을 갖다 놓을 거 아니에요? 그럼 점점 점점 여러분은 뭐에 관심이 생기나요? 여러 가지 수납 공간에 관심이 생깁니다 예를 들면 크게는 방을 구분하고 싶어진다든지 작게는 수납 상자 또는 선반, 책장 또 뭐가 있나요? 이러한 것들을 사고 싶어진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게 왜 그래요? 왜 그러냐면 바로 그것이 우리 일상의 복잡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짐이 많아지면 점점 복잡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어 있어요 짐 하나가 추가되면 혼자 추가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다른 짐들과 서로 상호 간섭하면서 우리의 머릿속에서 정보량이 많아지고 제가 생각해 우리의 머리는 정보량이 많을 때 고통스러워하고 그 고통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리는 여러 가지 수납을 하기 위한 것들을 사고 싶어지는 욕망이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생각해보면 우리 일상에서 우리가 구입하는 수많은 것들이 결국에는 정리정돈을 위한 것들이잖아요 프로그래밍도 마찬가지 코드가 많아짐에 따라서 또는 우리가 처리해야 되는 데이터가 많아짐에 따라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것을 정리정돈하는 필요성이 생깁니다 그것을 정리정돈하지 않으면 소프트웨어는 그 복잡도로 인해서 우리의 인지능력을 뛰어넘는 복잡도로 인해서 더 이상 더 큰 복잡도에 도전하지 못하게 되면서 고만고만한 소프트웨어로 끝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소프트웨어를 만들다 보면 이제 차차로 데이터가 됐건 코드가 됐건 그러한 것들을 정리정돈하는 수단들에 대해서 욕망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 중에서 첫 번째 정리정돈 수단으로서 우리는 배열이라는 것을 살펴볼 것이고요 배열이라는 수납상자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데이터가 들어갑니다 우리가 배웠던 데이터 타입 뭐가 있어요? 숫자, 문자열, 불리연 이러한 것들을 배열이라고 하는 수납상자에 정리정돈해서 착착착착 보관할 수 있단 말이죠 어때요? 알고 싶지 않아요? 갖고 싶지 않나요? 지금부터 배열이라는 것의 형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이 선호하는 검색 엔진을 켜시고요 저는 site.php.net 해서 배열이 영어로는 array입니다 array라고 검색해 볼게요 그럼 보시는 것처럼 배열에 대한 검색 결과가 나오는데요 여기 보면 배열의 형식은 이렇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키가 있고 값이 있고, 키가 있고 값이 있다고 되어 있어요 여긴 예제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배열을 만들 때는 이런 식으로 정리정돈 하시면 된다고 적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하나 설명드리는 게 낫겠네요 일단 저는 예제를 작성해야 되니까 array.php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HTML의 기본 코드를 넣었고요 array라고 하는 아주 재미있는 주제를 살펴볼 거예요 첫 번째 배열을 만들어 봅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되어 있고요 배열을 만들 때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arr 여기 한번 볼까요 제가 보통 습관적으로 하는데 머리로 생각하려고 하니까 기억이 안 났어요 array 괄호 닫고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에다가 여러분이 담고 싶은 값들을 적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친구들을 접고 싶다 e-boing, 리체, 두루, 태호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바로 이 4개의 문자열을 담고 있는 배열의 표현식인 겁니다 저런 걸 뭐라고 하냐면 음... 아니에요 그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배열의 표현식 그럼 이렇게 배열을 만들면 우리는 이렇게 만든 배열을 어디다가 담아요? 예를 들면 co-workers 라고 하는 변수에 이렇게 담아주면 이제 co-workers라는 변수는 이 배열을 담고 있는 것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 검색 엔진을 통해서 사이트 php.net에서 php의 데이터 타입 를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그럼 보시는 것처럼 여기 보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아주 기초적인 데이터 타입이 있고요 그리고 for compound types 라고 되어 있습니다 compound는 한국어로 무슨 뜻이죠? 합체라는 뜻이에요 자, 보시는 것처럼 array, object, callable, iterable 이렇게 있는데 이 중에 두 개는 저도 잘 몰라요 대충 알아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두 개는 저는 잘 알죠 아주 중요한 것들이거든요 그 중에 하나 배열이에요 즉, 우리가 지금 배열이라는 걸 배운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네 번째가 아니라 다섯 번째 데이터 타입을 배우고 있는 겁니다 얘들 4개와 얘까지 해서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써준다는 것은 이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배열을 표현하는 표현식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배열을 만들고 여러분이 변수에 담으면 이 변수가 이 배열의 이름이 되는 것입니다 아셨죠? 그럼 배열이라는 것을 제가 수납상자라고 여러분한테 비유적으로 말씀드렸는데요 이것이 수납상자라면 여러분이 뭐가 이제 필요할까요? 담는 방법을 알았어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것을 꺼내는 방법을 알아야겠죠 만약에 여러분이 여기 있는 여러분이 담은 이 값 중에 두 번째 값을 꺼내고 싶다면 코 워커스에 대가로 그리고 몇 번째 짜리예요? 0, 1, 2, 3이거든요 0부터 시작해요 카운팅할 때 그래서 리체라고 하는 값은 1번째 값이기 때문에 에코를 하면 이제 리체가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br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해서 만약에 3이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태호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이 배열이라고 하는 수납상자는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담고 싶은 어떤 값을 순서대로 담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순서대로 담으면 그 순서대로 담겨있는 것을 꺼낼 때는 첫 번째 자리는 0, 1, 2, 3이라고 하는 각자의 번호가 부여가 되고 여러분은 그 번호를 통해서 그 값을 꺼낼 수 있게 됩니다 값을 꺼내는 것까지 했으면 이제 또 뭐가 굉장히 중요하냐면 여러분이 집에 선반이 있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그 선반에 어떤 정보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이 안에 짐이 몇 개가 들어가 있는가 라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단 말이죠 자, 그거는 뭐냐면 검색을 통해 알아내면 됩니다 php에서 array에 totalCount라고 검색을 해보면 어떻게 나와요? phpCountFunction이라고 나오네요 클릭해서 들어가 봅시다 여기 들어가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return the number of elements in an array 즉, 배열에 elements는 하나하나의 값들이 elements입니다 element는 원소라는 뜻이죠 그 배열을 이루고 있는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작은 단위니까 그걸 elements라고 불러요 그 원소의 숫자를 return한다는 뜻이에요 여기 있는 코드를 실행시키면 어떻게 된다? 3이 돼요 0, 1, 2개가 아니라 1, 2, 3개예요 자릿수는 0, 1, 1이고 숫자를 셀 때는 1, 2, 3개예요 죽을 것 같죠? 너무 힘들어서 영원히 프로그래머들이 이것 때문에 고통받을 거예요 아무튼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count라고 하는 함수에 우리가 확인하고 싶은 변수를 담아주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걸 받ump로 한번 찍어볼까요? 짜잔 사고, 정수라는 뜻이죠 여기 있는 coworkers라고 하는 변수가 가리키고 있는 배열에는 값이 총 4개가 담겨있고 4개가 담겨있다는 그런 뜻인 거예요 됐죠? 그러면 여러분이 또 배열을 사용하다 보면 이거는 뭐냐면 이건 무슨 뜻이냐면 배열을 만들 때 4개의 값을 아예 는 상태로 만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나중에 뭐가 또 필요하겠어요? 그 배열에 값을 추가하고 또 지우고 또 중간에 낑겨놓고 또 랜덤하게 섞어버리고 이런 여러 가지 작업들이 필요하거든요 그 중에 한두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여기에 없는 값을 추가하고 싶다 예를 들어서 이 제일 끝에다가 추가하고 싶다 그러면 역시나 검색해 보셔야 됩니다 제가 기회를 드릴 테니까 추천 검색어를 제가 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한번 검색해 보세요 자신이 선호하는 검색 엔진에서 PHP 우리가 하고 싶은 건 뭐예요? 배열에 뭘 하고 싶어요? 데이터를 추가하고 싶어요 add 하고 싶단 말이에요 뭐를? value를 검색해 보면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저는 이걸 한번 클릭해서 보겠습니다 array under but push라고 되어 있네요 여러분 push가 무슨 뜻이에요? 밀어넣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제일 먼저 예제를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예제를 보니까 여기 a라고 하는 변수에 두 개의 원소가 있는 상태로 출발한 배열이에요 그런데 그 배열의 배열은 얘죠 얘에 대해서 array under but push라고 하는 함수의 첫 번째 입력 값으로 그 배열을 주고 두 번째, 세 번째 입력 값으로 여러분이 추가하고 싶은 값을 주면 어떻게 되는가? 이거 print under but run bar dump와 같은 겁니다 비슷한 거예요 그럼 보시는 것처럼 결과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걸 통해서 여러분이 알아낼 수 있는 거죠 자, 볼까요? 제가 array under but push라고 하고요 co-workers를 첫 번째 자리에 놓고 제가 추가하고 싶은 값은 graph phi, tti 이거든요 이렇게 하고서 이번에는 bar dump를 통해서 co-workers를 찍어보면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봅시다 짜잔 보기가 좀 안 좋죠? 그러면 오른쪽 클릭해서 page source 보기를 하시면 보기가 더 좋게 나올 거예요 자, 이렇게 되죠 즉, 이 co-workers라고 하는 변수가 가리키고 있는 배열은 몇 개의 원소로 이루어져 있다? 다섯 개의 원소로 이루어져 있고 첫 번째 자리에는 egoing 그리고 네 번째 자, 0번째 자리에는 egoing 그리고 마지막 자리에는 graphitee가 있다 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음... 여러분한테 한번 문제 한번 내볼까요? 저 co-workers라고 하는 저 변수가 가리키는 배열에 제일 끝에다가 push와 같은 방식으로 값을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자리에 넣는다거나 아니면 중간에 낑겨 넣는다거나 아니면 세 번째 자리에 있는 값을 지운다거나 이러한 것을 하고 싶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검색을 통해 알아내시거나 아니면 php array라고 하는 것을 들어가 보시면 php의 배열에 대한 소개 페이지가 나와요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array functions라고 되어 있죠 즉, 배열을 다루는 여러 가지 함수들의 리스트를 보여주는데 거기 있는 리스트의 이름을 대충 보시면 아, 이게 어떤 역할을 하겠구나 라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을 통해서 쭉 한번 보면서 하나하나 아, 이건 뭐고? 이건 뭐고? 라는 것을 여러분이 느낌으로 알고 계시다가 나중에 살다 보면 어떤 일이 필요해져요 그러면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을 검색하거나 질문하거나 또는 이런 매뉴얼에 있는 이름을 쭉 보면서 추론을 통해서 해결하거나 해서 문제를 해결하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고 여기 있는 배열에 있는 각각의 함수 명령들을 여러분이 하나하나 열거형으로 공부하려고 하면 고통스럽고 공부를 하지 않게 될 겁니다 자, 이번 시간이 좀 길었는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므로